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들이 일반 국민들을 무슨 바보 천치로 아는 모양이구나 자기 스스로 무리한 일을 정당하거나 자기 편이 행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옳지 않은 일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뱉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주 떠오른 짧은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진짜 무슨 바보나 천치로 아는구나 국민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절개 입에 오르는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위한 추미애의 옹호입니다 1월 23일 날 여러분 보도됐다시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소 문제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총장이 3번이나 기소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구하고 신임 친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씨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한마디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 주역은 바로 이성윤 신임 지검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력에 따라서 수사팀을 지휘해왔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가 전결로 최강욱을 기소하게 됩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된 직후에 수사지휘권이 어디에 있는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중 누구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2월 10일 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4.15 총선 대비 수사회의에서 문찬석 강주지검장은 강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3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대검이 입장을 밝혀달라 친문검사의 대표주자인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한 비판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이야기는 100% 옳습니다 그러나 2월 11일 날 추미애 장관은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이론과 완전히 똥뜨려진 주장을 펴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옳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딴지를 걸게 됩니다 세상 상식과는 완전히 딴판의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이 한 셈입니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은 주장합니다 억지를 뿌린 거죠 검찰총장의 지시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일 뿐 구체적인 지휘권화는 검사장에게 있다 지점장의 결제를 통해 본원적인 수사지휘권이 구현된다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는 검사장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한다 추미애 장관이나 이렇게 여건 사람들을 보면 민주적 통제, 민주적 통제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네요 뭐가 민주적 통제인지 모르겠는데 앞측에서 말하면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장이 갖고 있다 검사장이 본원적 권한이다 수사지휘권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주장의 반론입니다 좌파적 사고의 근본은 우선 우리와 그들을 나눕니다 그 다음 좌파적 사고의 근간은 우리를 무조건 옹호합니다 그리고 상대평을 공격합니다 그런 실상은 조국 사태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진실이 아닌데 진실, 나부랑이랑 관계없고 우리 편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 겁니다 흔히 진영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좌파들은 이를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벗어났을 때 본인들이 치료해야 될 손실이나 대가나 비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행사하는 게 맞냐 두 사람이 충돌할 땐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냐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기업 예를 우선 한번 들어보죠 최고경영자 산하에 여러 본부장이 있습니다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들이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고경영자와 본부장의 의견이 서로 잇갈릴 때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서로 충돌할 때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본부장이 내려야 됩니까? 최고경영자가 내려야 됩니까? 당연히 이견이 생길 때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최고경영자와 본부장의 판단과 의견이 틀릴 때는 본부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충돌할 때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최고경영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주장하는 겁니까? 본부장이 최고경영장을 대시해서 마지막 판단 최종 결정권을 지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시죠 나라의 일에 있어서 부처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이 서로 충돌한다 그때는 총리가 나서든지 대통령이 나서서 이견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주는 누가 결정권을 지게 됩니까? 총리나 대통령이 최고결정권을 갖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조직에서든 상사와 부하가 의견이 갈리게 되면 조율을 해본 다음에 최고결정은 조직의 최고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죠 법무부에서 장관과 차관이 의견이 갈리면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차관이 권한을 줍니까? 내가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에서도 의견이 달할 때 누가 최종결정권을 할지 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이 의견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권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돼서 충돌할 때는 추미애 장관이 법을 배웠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억지만 때리 뿌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같이 억지 궤변을 갖고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판사도 안 되고 변호사도 안 되고 법지식이 판사처럼 판사 출신처럼 검사 출신처럼 많지 않더라도 세상을 관통하는 상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뭐가 옳은지 정도는 아는 거죠 추미애 장관의 궤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괴로움의 고의 원천입니다 제발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짓을 참이라고 우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우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고집 불통과 잘난 체함은 앞으로도 계속 행진할 것으로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부디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헛소리가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좀 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래 안 갑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봄날의 꽃처럼 감쇄지죠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해야 되죠 나중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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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